11가지의 비밀한 컬러가 있어서 고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반전의 매력, 나의 자유로운 차라고 생각됩니다. 내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느냐 다 필요 없어요. 이 차는 다 받아주거든요. 안녕하세요, 이혜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자부하는 브랜드이자 또 제가 진짜 실제로 몇 년째 타고 있는 지프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. 너무 많은 매력 포인트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패션 패션과 함께 지프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. 보이시나요? 트레일레이티드 이 배지 이 배지는요, 오프로드의 최상급 차이반 보쳐지는 배지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 7 슬롯 그릴이 지프의 매력을 더하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뒤쪽으로 와보시면 아주 귀여운 LED 램프가 있어요. 뒤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귀여운 램프가 달려있습니다. 저는 레드 칼라를 선택했지만 11가지의 비비단 칼라가 있어서 고르는데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. 질릴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, 빨간색이라서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질린지 이유를 모를 정도로 안 질려요. 정말 매력적인 칼라입니다. 자, 그럼 다른 장소로 넘어가 볼까요? 반전의 매력? 밖에 모양은 좀 투박하기도 하고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인데요. 막상 안에 타면 귀여운 선풍기 부드러운 가죽 시트 가죽에 스티치 이거 굉장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은근히 보이거든요. 이런 거가 바로 터치죠. 또 그리고 이 안에 같이 빨간색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젊은 느낌이 딱 들어요. 아,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죠?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조용하고 은은합니다. 날씨가 좋은 날은 1년에 몇 번씩 꼭 열어요. 날씨가 좋을 때는 한번 열어서 팍 달려주면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랭글러의 진짜 멋진 맛을 느낄 수 있죠. 자, 탑 한번 열어볼까요? 운전하면서도 그냥 손가락만 대면 이렇게 열려요.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열어야지. 우후! 제오 제오로 트레이닝 목에다가 슬리퍼 질질 끌고 딱 타도우 얘가 받아주는 느낌? 나를 쿨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느낌? 그리고 너무 갇혀 입었는데 랭귤러랑 맞을까? 라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또 갇혀 입었는데 그 안에서 또 나오면 스웩한 느낌? 이런 식으로 모든 나의 어떤 룩이나 나의 기분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이상한 차인 것 같아요. 1500만 프로?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떤 모양으로 차에서 내려도 다 받아주는 느낌? 그런 느낌 때문에 가장 많이 타는 차가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그만큼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모두가 열망하는 삶. 랭귤러로 답하라.